근데 일단 제가 철수 안해요? 철수하는데? 김철수씨? 티아 티아 안녕하세요 저번에 요 부분 플레이 하다가 멀미나가지고 부랴부랴 도망갔었거든요 다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중심을 굉장히 잘잡아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옛날게임특 이런거 진짜 좋아 그리고 여기가 빨리 못 넘어가면은 또 멀미날 것 같아요 벌써 살짝 올라오는데? 벌써 조금 정렬을 시켜서 자 자 자 똑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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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왔다 오케이 넘어왔으면 됐습니다 어 지도 넘어가는 것 때문에 잠깐 끊기고 또 헬기원해요 또 그거 그것 없겠지? 호호 지뢰 안 놓나 지뢰? 어 여기다 여기로 여기로 오케이 수문이 아 됐다 아 아 아 오케이 좋아요 여기 왼쪽으로 올라갑시다 수레를 무슨 땅에다가 놔 84 이거 세이브 퀵 세이브 자 이쪽으로 어 어 바나클 조심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 아닌데? 저긴가? 나 여기서 왔죠 여긴가 보다 아 길찾기가 참 쉽지 않네 여기 멀미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세이브를 하면서 해줘야됩니다 끝인가? 호호 호호 와 여기를 들어오네 여기 한번 내려봅시다 여기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호호 호호 호우 체력 고갈될뻔 자 오케이 요거 하면서 팁을 좀 드리자면은 이거 손 흔들면은 금방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목 스냅만 물론 그러면 또 손목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오래할 거 아니기 때문에 오 풀체력인가? 오 풀 채웠다 퀵 세이브하구요 여긴 뭐 아무것도 없고 여기로 내려가야되는 거 같은데 아 아 꾹 눌러야되네 여기로 저거 타고 내려가야되나보다 오케이 자 퀵 세이브 조심조심 어우 내피 자 타고 왼쪽으로 꺾어서 오케이 내려가고 자 어느쪽으로 가야되나 요쪽으로 가야되지않을까? 뭔가 방향성이 내가 이쪽으로 향하던 길이었던거 같은데 홀리 퀵 저건 또 뭐야 진짜 미쳤다 진짜 가지가지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돼 와 씨 어우 씨 막혔어 오케이 이렇게 넘어주고 와 빡세다 자 저기 구멍으로 빨리 호호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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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와 미쳤다 진짜 멀미만 안 나면 진짜 재밌긴 하거든요 멀미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또 맵 전환 음 어 저기 일단 보급품 먹고 갑시다 호호 어 이거 말고 이거 오케이 자 좋구요 퀵세이브 퀵세이브 저 퀵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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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저기에 차를 올려서 올려야되나 일단 제 어그로는 풀린거 같애 어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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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내려간다 무게 맞추기 게임인데 아 아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저기에 무게가 나갈만한 거를 넣어주는 것 같은데 다시 안되구요 음 저기 막 올라가는 길이 있다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지? 어 사다리 음 오케이 요게 무거운 건가봐 요걸 밀어서 오케이 어 요거구만 오씨 낙하 데미지 받았어요 자 이거 다시 어 후진을 해야 되는데 또 멀미가 날려그라 그러네 아 진짜 미쳤다 이 챕터 미쳤어요 제발 이거면 끝이어라 여기가 아닌데 저기로 가야되네요 한 1분만 버텨보겠습니다 오 그렇단다 빨리 문을 열어라 난 내려야겠다 멀미 와 멀미 힘든데 보트는 여기두시면 됩니다 안전해 보트 또 타야돼? 야 이거 뭐야 너 뭐 줄거면 줘 대화가 안걸어지네요 아 일단은 내려왔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오고 뭐야 보트는 두께 나 탈 생각이 없어 저거 어 여기 또 열면은 또 보트 타고 가야되나? 야 너 그 왜 들고있냐? 아 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루 쉬고 왔습니다 다음날이에요 영상이 하루 안 올라가지 근데 여기 길이 어디지? 여기 잠깐 보다 갔는데 길을 모르겠어서 어 보트는 여기두시면 됩니다 보트는 여기두시면 됩니다 하는거 보니까 아 보트를 안에 넣어달란 말이야 그런가보다 이거 빨리 내려 너무 싫어 반갑소 반갑소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네 종족 이름 뭐더라? 보르티곤트 아 브리핑해조나 봐 해주시오 뭐요? 바로 여기에 댐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요 일라이 박사님의 은신처는 여기입니다 경납구와 매우 가까워요 예스튜력발전소 안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헬기가 바짝 따라붙은 상태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은 대형 헬기 때문에 어렵다 보르티곤트가 박사님 수상기에 약간 손을 써놨어요 분명히 화력에 좋은 보탬이 될겁니다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수상기에 손을 써놨다고? 아 저기에다가 아니 근데 지금 챕터 몇이야? 아직도 챕터 4인데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내가 이거 그만 타고 싶어 하아 하아 좋아 여기네 저 총은 적의 대형 헬기에 있는 총과 똑같은 겁니다 헤비 웨폰스 오오 그럼 니가 타서 뭐 이렇게 오케이 갈게 이거 뭐 탄약이 탄약이 떨어지는데 다시 차네요 고마워요 나이스 자 멀미가 무섭지만 이대로 가봅시다 뒤져 아 이거 백발 제한 근데 일단 제가 철수 안해요? 철수 하는데? 김철수 씨? 어 그리고 여기 보면 뭔가 아이템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네요 이것도 분명 그 람달 로케이터? 라고 해서 그거 될 것 같애 도전 가지 내 생각에 이거는 얘를 들고 와서 이렇게 놔둔 다음에 이렇게? 그렇지 깸잘 깸잘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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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도 한번 쏴볼까? 이거는 뭐 별거 없네요 혹시나를 위해서 추가해두는가? 자 자 저기 점프 헬기 또 오겠지? 오케이 헬기가 아마 여러 대가 올 것 같애요 오우 쉣 푸진 오케이 오케이 내려야되나? 오케이 너무너무 편하고 저기로 들어가야되나보다 어 요렇게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다 길 문을 열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우후우우 아 조종 어려워 자 총알은 무제한이지만 딜레이가 있습니다 딜레이가 있습니다 아껴 써야되요 아껴쓰진 않아도 되지만 너무 막 쓰면은 써야될때 쓸 수 없다 오케이 점프 와 이거 언제 끝나냐 멀미 또 나 또 나는거 너무 무섭다 어이씨 어이씨 저 미사일은 격축 못하나? 내가 못한건지 원래 안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 자 비행기는 저거는 안 부서지는거 같애 저거 좀 단단하게 생겼어 각각류처럼 오케이 바나클 어 어 여기가 아니네요 후진 어 여기서 내리는거 같다 그죠 오 딱 멀미 날려그래 미쳤다 진짜 미쳤다 진짜 홀리 쉣 이거 던져 다 뒤졌니? 그래 고맙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하 좀 주변을 둘러봅시다 멀미 날랑말랑하거든요 지금 진짜 현지 현지 진짜 2분만에 멀미나는거는 뭘 잘못 만들었다고 봐야되지 않아요 하긴 뭐 근데 VR게임을 위해서 만든 게임이 아니니까 아 무슨 청명한 소리가 나 설마 아직 안 끝난건가 저기 계단이 있네 음 계단이 아니고 다리가 있는데 호오오 호오 여기가 물이란 말이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기로 아 타고 가는 거구나 아 저걸 못 봤네 아 그럼 또 타야 되네 이 챕터 또 멀미나가지고 또 하루 미루게 되면은 며칠 동안 하는 거지 지금 이미 3일 동안 했단 말이죠 내일까지 하면 4일 되는데 진짜 아 이거 컴포트 옵션을 좀 해볼까 비네팅 근데 요정도가 적당하겠지 오오 이거 괜찮을지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멀미가 나는 것보다야 낫죠 오케이 그래 이 옵션을 넣어놓은 이유가 다 있었어 오케이 오우 쉣 너무 아픈데 잠깐만 이거 나 그러고 보니까 세이브를 잊고 있었네 오우 쉣 확실히 시야가 좀 줄어드니까 퀵 퀵 세이브 호호우 바나클 있지만 이 바이크의 성능이 좋기 때문에 칩살이 지나쳐 왔고요 오케이 화괴 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어 멈추니까 그 효과 멈춘다 비네팅 효과가 멈추네요 이제 끝난건가? 아 저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다 어...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거지? 일단은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로 한번 들어가볼까? 아... 여기 문을 열어야 되네 오케이! 좋습니다 아 근데 제발 빨리 끝나라 진짜 지옥이다 멀미지옥 요렇게 해서 근데 초반에는 멀미 안나다가 거기서부터 멀미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균형잡아서 오이씨 균형잡아서 올라가야되던 그거 아 이거 후진이 너무 어려워 후진이 멀미나는데 한몫 타는 것 같아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로 가는 것 같죠? 물어봐도 오케이 고맙다 아... 끝이 안나네 여기 파밍? 필요없어 빨리 여기서 나갈거야 홀리 쉣 홀리 쉣 저온다 일기온다 바로가나? 바로퇴근? 야야 칼퇴하네 너 칼퇴 반칙 아니냐? 보스전 느낌인데 홀리 쉣 아 좀 가까이 오면서야되겠다 홀리 쉣 지뢰비 지뢰비가 내립니다 자 와라 홀리 쉣 아 아 잠깐 이거 세이브해야될 것 같아 느낌이 좋지 않아 좀 좀 좀 좀 좀 참아 지금이야 오 됐다 리벤지 오케이 여기 올라가서 문을 열어야될 것 같은데 오케이 하차 좋습니다 하차가 제일 좋아 저거 뭐야? 내가 부숴나 저거? 자 여기 올라오면은 수문을 열 수가 있네요 아 저거 내가 방금 부순 헬기 잔행가? 제발 빨리 끝나라 자 어허 퀵세이브 근데 한가지 추천드릴 점은 확실히 퀵세이브가 효과는 있으니까 다들 퀵세이브 잘 활용하세요 여기로 올라가는 거죠 누가 봐도 자 이제 끝난 것 같다 여기서 더 이상 뭐 위에 수로가 있진 않 아이씨 수로 쓸 필요 없네요 사다리가 있고요 너무 좋고 자 살짝 멀미끼가 있는데 네 오케이 리볼버 버리고 싶어 솔직히 어? 자리가 바뀐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자리 바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퀵세이브 여기 뭐하는 곳이지? 헬기가 올 것 같은 느낌의 장소가 있고요 여기 뭔가 물탱크 폭파시킬 것만 같은 물탱크 사다리가 있나? 홀리쉣 나이스 좋은데? 아 이거 기관총 너무 좋아 이거 그 옛날 게임에 들어있던 거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도트사이트도 잘 만들어놨고 뭐 물론 이번에 리메이크 한 걸 수도 있지만 쓰읍 아 멀미나는데? 좋지 않아요 어 유탄 좋아 이거 유탄은 몇 개 못 뜨네? 유탄 좋아 보이는데 유탄이 어떻게 쓰더라? 이거 B버튼 누르면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오오 좋아좋아 아 이거 불편하다 자 어쨌든 이거 뭐야 이거 그거네 리볼버 총알이네요 열두발이 최대야? 매그넘탄이네? 엄청 센거구나 88 어 뭐야 이거 그거 됐나봐 고갈.. 아 이게 체력이구나 이게 체력이고 이게 수트 오케이 킥세이브 갑시다 기관총 총알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네 요거를 뭐 내가 어떻게 해줘야되나?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없는거 보니까 아닌거 같구요 어 어 그리고 저는 어 저기 쥐맨 있는데? 저는 확실히 멀미를 어 안정시키고 오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어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짜 멀미 묻힌거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어 회복했으니까 돌아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저기서 쥐맨 방금 봤고 스읍 여기로 통해야되는거 같은데 여기 원래 들어올 수 있었나? 음 여기 주변을 좀 둘러보고 갑시다 여기 다리가 있고 스읍 스읍 저기로 오면은 못 데려가겠네 음 여기서 이제 그냥 걸어가는거 같아요 아 여기로 보트를 타고 갈 수는 있겠다 근데 굳이 필수는 아닐거 같습니다 그냥 가볼게요 이제 더이상 멀미를 겪고 싶지않아 오케이 저기에 뭔가 레버가 있는데 뭘까요? 오 이거 고장나있어 뭐지? 방금 경보가 울렸는데 저기 문이 오? 여기 왔던데잖아 여기 그 보스전 했던 곳인데 게이트 오버라이 아 여기로 지나가야되나보네 아 아 여기로 지나가야되는데 지금 열리다 만거 같은데 여기로 어떻게 올라가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나? 그런가보다 아 그럼 또 보트 타야되나본데 고통스럽네요 고통스럽네요 그거참 언제까지 고통스러워야 하는가 저격청도 나오려나? 무슨 무기가 또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 권총은 잘 안쓰게 되네요 이게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열리니까 알릭스가 좋은 좋았던 점이 한 방향에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샥샥 하면서 할 수 있는게 좋았는데 얘는 한 칸에 두개가 있으니까 좀 그런게 어렵네요 이거 떨어지면 이거 피 체력 달 달 달 달 거 같애 어! 안달았네 자 컴포트 옵션을 켰으니까 괜찮을지도 몰라 저 나무를 타고 가는게 맞는거 같고 저 나무를 타고 가는게 맞는거 같고 저 나무를 타고 가는게 맞는거 같고 자 이렇게 맞춰가지고 직진 얏! 나이스! 고맙습니다 오케이 자 어 맵 로딩중입니다 어! 새로운 챕터네요 블랙 메사 이스트 블랙 메사 동쪽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다음에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티바티바 안녕하십니까 이천 Zo 이쿠 이쿠 이쿠의